오늘 날씨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? 일기 노래 좋죠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원더랜드 사랑해주신 만큼 일기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 활동할 때도 일기라는 노래로 정말 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수록곡 중에 일기라는 노래 말고도 좋은 노래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?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다 좋죠. 오늘은 아주 뜻깊고 준비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굿보이 한 뜻으로 굿보이를 준비했거든요 굿보이 앤 굿걸 그래서 오늘 아주 신나게 마지막으로 하고 갈 건데 오늘 저희 멤버 소이를 되게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하트 많이 날려주실 거죠?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굿보이라는 노래는요 어 방금 전에는 짝사랑하는 소녀의 감성으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제는 사랑이 시작된 소녀가 굿보이라고 이렇게 굿 후렴구에서 굿보이 굿굿보이를 이제 되게 중독성 있게 부를 건데 같이 따라 불러 많이 불러주세요 네 소리 너무 작지 않나요? 많이 불러주실 거죠? 안 따라 불러주시면 삐질겁니다 저희 구구단 이제 마지막 무대는 굿보이라는 노래로 마무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쉽죠?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수록곡 전부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국백허스 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나는 잔치 날이니까요 끝까지 남아서 재미있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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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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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